알리추천된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를 소개해볼게요. 이거 아주 작은 자석으로 되어있는 거치대인데 완전 싸인데 온도계선도 너무 좋지 않고 진짜 흔들리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. 제가 매일매일 써봤는데 정말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회전관절도 엄청 뻑뻑한데 뻑뻑해서 그런지 절대 안 떨어지고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. 제가 지방도 가보고 빗보장도로도 가봤는데 진짜 안 떨어져서 완전 강추해요. 1500원이에요.